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 담긴 USB와 노트북이 든 가방을 애타게 찾는 70대 노인의 사연이 지하철 역사에부터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에 의해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 계양역 도로 옆에 노트북이 든 가방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A씨는 가방 속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긴 USB 등이 들어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A씨는 계양역 일대 10곳에 직접 프린트한 글을 붙였지만 가방을 잃어버린 지 2주가 다 되도록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